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 설렁역 더모임에서 오후 2시에 전자책 출간 기념 강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강력한 가상자산은 스테이블코인 1OES입니다.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고 인플레이션 공포의 주식, 부동산, 금융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민들에겐 새로운 형태의 전자화폐가 필요합니다. 표류하던 가상자산의 달러가 결합되어 탄생한 가상자산이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부터 월가 금융세력과 각국 금융당국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크립토 경제의 시대,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달러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을까? 개인 지갑에 현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페이스북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았을까요? 세계 1위의 결제 플랫폼 페이팔은 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을까요? 경제 세력들과 미국 연준은 왜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할까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입니다. 디파이 금융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디지털 금융이 될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디파이 금융의 주인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달러는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준비 통화는 언제쯤 출연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디파이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은 시파이 금융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원 OES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함께 21세기 미래 디지털 화폐로 강력하게 부상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테이블코인은 바로 원뿐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